안녕하세요. 지혜장 이민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장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수고로 경로당이 차질없이 잘 운영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곧 민족 보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요로운 한 가위를 맞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과 함께 뜻깊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성동구지의 사무국장 서형표입니다. 회장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지혜 직원들이 회장님들께 명절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백색까지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언제나 행복하세요. 회장님 맛있는 음식 많이 잡수세요. 회장님 아프지 마세요. 회장님 사랑해요. 회장님 뿌잉뿌잉 건강하고 풍성한 방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